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1분 거리 초약색관 우리나라 금융 1번지 여의도 한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7개 타입 492호실로 구성된 대규모 하이엔드 오피스텔입니다. 공급되는 타입은 계약면적 32.25평에서 85.7평까지 전용면적은 49.11제곱미터에서 119.99제곱미터까지 분리형 원룸과 투룸 타입 그리고 스리룸 구조까지 평형별 타입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. 중국 및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당사 고객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다양한 혜택의 공급조건 분양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한국 및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 24일에 따라 milit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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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